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어주는 ORM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ORM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이고 이것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콕 집어서 ORM이라기보다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어느정도 능숙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직관적으로는 SQL이죠. SQL 잘 쓰시면 좋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건 대신에 그만큼 공부할 게 많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뭐 이쪽 분야에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아지는 셈도 돼서 재밌고 좋습니다. 프론트엔드 제품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죠. 그런 만큼 프론트엔드 단에서 저장하고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구조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형 데비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든 아니든 간에 SQL이나 ORM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시면 데이터 구조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ORM의 구성 요소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 이 정도 구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세 가지라고 의미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스키마 오브젝트, 모델 객체입니다. ORM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1대1 대응이 되도록 객체를 할당합니다. 관계형 DB에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다면 ORM을 쓰고 있다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DB 유저 테이블에 맵핑되는 객체를 선언해 두게 되겠죠. ORM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쿼리 빌더입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쿼리를 만들면 그걸 실제 DB에서 실행할 SQL로 변환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SQL 쿼리를 분해를 해서 여러 객체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ORM을 잘 이용하면 DB 쿼리 관리를 좀 더 유용하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점도 있긴 한데 ORM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 번째, 마이그레이션 툴입니다. DB 스키마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툴입니다. 소스코드는 Git 등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데 소스코드와 강하게 묶인 DB의 경우 그대로 사용할 경우 스키마 구조에 대해서는 같이 버전 관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DB 스키마 변경에 대해서 로그를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DB 스키마 변경도 변경이지만 로컬에서 개발을 한 후에 자동 배포를 하려고 할 때도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ORM, 마이그레이션 툴과 Git 같은 형상관리 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관리를 하고 트래피스나 젠킨스 같은 CI 툴을 이용해서 배포실 자동으로 DB 스키마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DB 스키마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업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ORM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키마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DB 테이블에 맵핑되는 객체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쿼리 빌더, 마이그레이션 툴이 따라 들어갑니다. 보통 이 셋을 다 가지고 있는 걸 O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묶어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쿼리 빌더와 마이그레이션 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죠. 잘 만들어진 쿼리 빌더를 이용하면 SQL을 생으로 그냥 사용할 때보다 소스 상에서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쿼리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ORM의 쿼리 빌더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쿼리 빌더에 있어서 스키마 오브젝트라는 게 꼭 필요할까요? SQL이 아닌 다른 API를 이용해서 SQL 쿼리를 빌드하고 있는데 그냥 SQL 자체만을 이용해서 좀 더 관리하기 쉽게 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또 마이그레이션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스키마 오브젝트와 쿼리 빌더 조합의 API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할까요? SQL을 그대로 이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